자 지금부터 2016년도 제5회 대한민국 여승가요제의 대장렬의 박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천국에 계시는 우리 미만 뮤직 방송국을 우리 애청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mbc.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. 그렇죠? 첫 번째 무대는 우리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회복받고 싶어하는 꽃보다 난다는 것인데요. 우리 장예진 씨를 초대하도록 해볼까요? 초대합니다. 네 장예진 씨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세상이 다 변대도 반신만은 반신만을 살아가 반갑습니다. 저는 이 자리에 나만을 지켜주었어요. 나는 그 자리에 나만을 지켜주었어요. 그가 사랑 당신이기에 내 모든 걸 안아주었죠. 세월이 흘러 천년이라도 당신을 뱃살자 사랑해 당신을 당신을 뱃살자 사랑해 당신을 당신을 뱃살자 사랑해 당신을 당신을 뱃살자 세상이 다 끝내도 한씩만 한 시간을 살아 언제나 그 자에게 나만을 지켜준 사람 흔한 사랑 당신이 내 모든 걸 다 주었죠 세월이 흘러 천년이라도 당신을 뱃살자 사랑해 당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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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살자 흔한 사랑해 당신이 내 모든 걸 다 주었죠 세월이 흘러 천년이라도 당신을 뱃살자 흔한 사랑해 당신을 당신을 뱃살자 흔한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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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뱃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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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